박근혜 전 대통령, 대구 사저 인근 행정복지센터서 사전투표 종합, 대구 뉴스1, 공정식 기자, 2022년 5월 28일 9시 50분 송고,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팔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투표소를 찾았다.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4분 대구 달성군 육아읍 상계리 사저에서 1.5km 떨어진 육아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. 투표에 앞서 오전 8시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4명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동선을 파악한 뒤 투표소를 살펴봤다. 40분쯤 후 올린 머리에 회색 셔츠, 흰바지, 흰 운동화 등 가벼운 차림을 한 박 전 대통령이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사무원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안내를 받아 투표소로 들어갔다. 박 전 대통령의 사전투표에는 최측근인 육아 변호사가 동행했으며 8시 47분쯤 투표를 마치고 귀가했다. 투표사무원이 귀가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자 웃으며 안녕히 계세요라고 답했다. 투표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켜본 한 유권자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만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. 육아 변호사는 뉴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께서 특별한 말씀 없이 조용히 투표하고 오셨다.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고 궁금해하시는데 아직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짧게 말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